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매년 신년초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은 감사한 말인데 한편으로 보면 한 해 즉 작년을 되돌아 봤을 때 성경을 더 열심히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성을 잘 한다면 발전이 있으므로 새해 신년초에 다시 한번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건 참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올해 한 해 열심히 읽되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가는 게 좋겠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까지 다 읽어야 되는가 일단 우리 생각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경이 좀 두껍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혹은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도 있고 혹은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있고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과연 성경은 두꺼운 책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어느 부분은 어렵고 어느 부분은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어느 부분은 마음에 와닿고 어느 부분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렇게 쓰여진 책인가 그럴 리가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반듯하게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다 모르는 상태로 대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태어나서 봤더니 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시의 책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꽃을 보면 우리 눈이 번쩍 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어나자마자 읽었는데 눈에 쏙쏙 들어온다 그렇게 주신 책이 아니올시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게시의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어떻게 공부하기 시작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느냐 대체적으로 보면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성경을 어려운 책이다 두꺼운 책이다라는 전제하에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어려우니까 쉬운 이야기부터 해서 자기 삶의 이야기 예화로 성경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성경이 두꺼운 책이라는 생각하에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러니 중요한 부분부터 배우는 게 좋아 해서 중요한 요조를 골라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처음에 예화나 요절 그리고 혹은 어떤 책이 아주 쉽고 재밌고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야 이런 판단 어느 누가 어느 책이 가장 중요하고 어느 책부터 공부해야 된다라고 어느 누가 그런 판단을 가미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해서 예화주의 혹은 요절주의 혹은 권별주의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하면 두꺼운 책 어려운 책 어느 부분은 쉬운 쉬운 것 어느 부분은 어려운 책 이런 생각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먼저 가르치는 사람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도와주는 사람 성경을 안내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더 길은 잘못된 방법에서 다 벗어나서 새롭게 성경을 읽는 그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성경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줄 이유가 꼭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 겁니까 장세기부터 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자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 생각에 구약은 어렵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참 쉽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 사복음서를 먼저 읽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를테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직 그 밀밭에 밀이 남아 있는 거죠 추수가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추수 직전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알았겠죠 의식했겠죠 밀을 이렇게 떼내서 비벼서 그걸 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배고프다는 거죠 시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제자들이 그리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시비를 닦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시비하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먼저 천년 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천년 전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한 일화를 예화로 꺼내서 다윗이 시장에서 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죄가 됐느냐 죄가 안 됐냐 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시장에서 그렇게 먹은 거 죄가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답변 하나 하고 또 하나 답변을 주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일 다음에 그 월화수목금토 다음에 이제 줄이잖아요 그때 다 쉬게 했는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가 없다라고 율법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거 읽지 못하였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다윗도 성전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해결했지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요 이 성전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지금 그런 내가 나의 제자들과 바쁘게 이의를 하는데 왜 시비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시비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덧붙여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말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따라서 이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충격적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떠납니다 그들 반응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인근의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시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한쪽 손이 마른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있는 걸 보시고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의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또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의 당신 제자들이 지금 못할 일 하고 있는데 왜 스탑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회당에서 안식일의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 중에 그들에게 뭔가 좀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쯤 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한쪽 손이 마른 그분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말하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 놀라운 바리새인들이에요 놀랐다는 거 해석 잘하세요 정말 놀라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걸 의논했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의 밀바사이에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리삭을 먹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의 손마른 사람을 고쳤다 이걸 지켜보고 우리 예수님을 더 오해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못된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방도를 찾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 살인을 할 만큼 누구를 죽이는 조건으로 삼을 만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자랑이 뭔가 바리새인들의 자랑 중에 빼어놓을 수 없는 손꼽히는 자랑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고 11조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자랑입니다 안식일을 꼭 지킨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걸 그토록 바리새인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지금 신약성경의 사부금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식일의 본뜩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 그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공부해서 그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창세기를 가지고 이제 출애국기가 쓰여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율법은 이제 출애국기 중반부터잖아요 따라서 이제 아 이 안식일이 창세기에 처음에 나오는데 출애국기 중반에 가서 이게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법을 1500년 동안 나름대로 지켜왔다는 거잖아요 잘 지켜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잘 지키지 못했다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 이 논쟁 이 바리새인들과 우리 예수님과 이 안식일 논쟁은 사실상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출애국기를 알아야 되고 등등 그 약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알아두어야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 바로 다윗을 끌어들였죠 율법을 끌어들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러니까 안식일과 율법 안식일과 다윗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어디에서 있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을 잘 공부해 둔다면 사복음서를 더 훨씬 더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몇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예를 든다면 창세기와 사복음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째 당연히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다음 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하셔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없으면 이 안식일 논쟁은 없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또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틴은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소개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와요 당연히 창세기에서 나오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면 성경의 창세기의 기록대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된 내용을 잘 모른다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에서 그의 삶을 대부분 살았는가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저 갈대아 땅에서 많이 살았지만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한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순종해서 가나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 가나한 땅 이야기죠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가나한 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덜렘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사셨습니까 나살에 대해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땅 베덜렘 우리 예수님이 주로 30년의 시간을 보내신 땅 나살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루살렘 다 이 모든 걸 합하면 가나한 땅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이 가나한 땅 이야기와 우리 예수님의 기록인 사복음사의 이 공간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안식일 아브라함 그 다음 어디 그 뿐입니까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왜 가나한에 왔는가 가나한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3년 동안 행한 이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 이야기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얘기가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모든 민족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사복음서에 모든 민족에게 라는 이야기와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다 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헤드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꿈꾸신 모든 민족을 향한 꿈이 드디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창세기와 사복음서의 모든 민족 이야기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리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서의 기록의 표현대로 보면 하늘성소의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을 제물로 바치신 하늘성소에 들어가신 일이잖아요 이 말 아버지와 아들로서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밑그림은 바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밑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과 함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할 땅에 3일 만에 도착해 보니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물론 번제로 바치기 직전에 여기까지 순종해 준 것 놀라워 고마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리아산 번제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이야기와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십자가 이야기는 작아질 수밖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모리아산 이야기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어디 극분입니까 또 하나 꼽으라면 창세기에서 사부금서 이야기를 꼽으라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열두 아들을 두었어요 열두 아들을 두었고 이 열두 아들은 놀랍게도 다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들이 후손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열두 아들들의 후손들이 뭐가 됐느냐 열두 집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집화 이야기 물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열세 집화죠 12플러스 원이니까 이 열두 집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다윗은 어느 집화예요? 유다 집화예요 제사장들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은 어느 집화예요? 당연히 레위 집화예요 자 이렇게 집화 이야기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의 집화 이야기와 사부금서의 이야기는 뗄레야 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게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11조를 바치는 거라고 했다고 해요 자 수입의 소득의 11조를 바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그 놀라운 자랑이 11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11조를 바치고 그 다음에 야곱이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울하고 이 아브라함의 11조와 야곱의 11조 이야기는 다음 주 설교 때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그 11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부금서를 우리가 재미있게 잘 읽으려면 어디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 알아둬야 돼요? 창세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일을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믿어 순종케 하심으로 그가 가난에 도착했다 그의 아들과 모리아산 번제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믿고 자식에게 가르쳤다 그 사실을 알고 안 그들의 후손들 즉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집화가 형성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세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와 사부금서는 이야기로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잘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와 사부금서도 뗄래야 뗄 수 없겠죠?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그래서 출애굽기와 사부금서 당연히 또 레위기와 사부금서는 뗄래야 뗄 수 없겠죠? 이 이야기는 다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사부금서를 읽으면서 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놀랍게도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포함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 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약속도 있고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법도 있고 국제법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게 언뜻 보면 불편한 것 같아도 바로 개인과의 약속 또 회사와 회사와의 어떤 계약 나라의 여러 법들 국가 간의 여러 법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잡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법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법을 가르치죠 여러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법을 가르치는 거죠 법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좋은 법, 인간 삶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짐승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그 법조물을 달달달 외우고 법대로 살려고 뭔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떻게 하든 잘 사용하려고 애를 써요 어디서 배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다는 거죠 안식일법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은 쉼없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 법이 가장 인생들에게 효과를 높인다는 거예요 즉 월와 수목금토 일하고 주일날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일하고 이 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이세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율법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들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그 법은 성경이 들어있다 우리의 법들은 보면 가끔 보면 악법들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다고요? 악법 악법은 뭐냐면 법을 만든 사람 혹은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법이 유리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손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일컬어 그런 법을 우리는 악법이라고 해요 인간들은 많은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그 법이 악법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법이 나쁘지 않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체자들이 그 법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은 악법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들은 참으로 월등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 천지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인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신문대로 거둔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 들어 있어요 와우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다 그 다음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극률 자비가 들어 있어요 가스 컴파션 가스로 가스 컴파션 하나님의 극률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극률 극률은 무슨 말입니까 극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좋은 건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아웃이야 넌 그만둬 넌 죽어야 돼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률은 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에 못 미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극률을 베푸셔서 그들을 감싸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법을 주셨어요 에덴 농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법을 주셨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그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랬을 때 넌 끝이야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극률을 베푸셨어요 가스 컴파션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입혀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극률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극률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가인에게도 극률을 베푸시고 노아에게도 극률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극률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긴 한데 가난에 와서 보면 참 읽기 불편한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를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나서 이삭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주시고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극률 때문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극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기적 가스 미러클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안식이법을 주셨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극률이 있어요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쉬어도 이걸 빨리 해야 되기는 한마디로 더 알아듣기 쉽게 놀아도 놀아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가스 미러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는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극률이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알렐루야 이걸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어디 안식일 이야기 뿐이겠습니까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방주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등등 아브라함이 가난에 도착했습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등등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느 애국왕을 만났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어려움을 막아주십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너무 이제 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흉년에 씨앗을 뿌렸는데 백배 성과가 났습니다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는 쉰 적이 없습니다 어디 창세기만 그렇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래서 출애국기도 기대되시죠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요? 그 성경의 이야기 안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놀랍게 우리 삶을 인생을 풍요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만드는 세 가지 법이 있고 극률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끼리 만나서 하는 모든 이야기에는 가끔 법이 있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법을 사실은 악용하는 법들이에요 우리들끼리 뭔가 만나서 하는 이야기에 보면 누구의 슬픔에 가끔 동정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 오래 못 가요 자기가 조금만 지분상하면 또 그걸 뒤집어서 악용해서 욕해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만나서 뭔가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은 갔지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들의 이야기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놀랍게도 성경 이야기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을 삼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 가운데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기적이 그 이야기 안에 들어 있고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5천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월등하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 땅끝까지 모든 곳곳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놀라운 꿈꾸는 이야기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장세기부터 그러면 사부금서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사부금서에 와서 다 깨달을 수 있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말함으로 정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간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일컬어 일반적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오해 가운데 하나가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신약성경 사부금서를 기초로 해야 된다 이런 일반적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읽다 이건 아브라함 부터 시작한 야곱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들 역사 얘기잖아 예수 얘기는 없잖아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사부금서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과연 그런가 구약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성경의 기록이 이스라엘 역사에 멈추는 책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와 사부금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출애국기와 사부금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국기 애국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떠한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읽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약 한 7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부금서 안에 출애국기 이야기가 담겨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부금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금 이 사부금서 안에 출애국기라는 책이 약 한 7곳 정도의 중요한 이야기 부분이 더 담겨있는지라 만약 출애국기를 이스라엘 역사로 여기고 공부를 안 한다면 사부금서를 제대로 공부할 수 없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사부금서에 들어있는 출애국기의 7가지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와우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소개를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3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바리세파 사두계파들로부터 엉뚱한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땅으로 붙으냐 그렇게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닫게 하는데 또 세례 요한이 크게 도움이 됐어요 자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다 등등 많은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표현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약성경 이사야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다 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라는 기억들 있잖아요 자 이런 기록들을 다 한묶음으로 딱 묶어서 한마디로 딱 표현했는데 오 우리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이 소개를 들은 사람들이 다 바로 알아듣게 됐어요 어떻게? 바로 출애국기 때문에 자 출애국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이 광야 생활 40년 만에 애국에 다시 돌아가서 바로 와가고 10번 협상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9번은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매번 체험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삼일길 광야길을 가서 내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는 그 요청을 바로 왕이 9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준비시켰어요 뭘 준비시켰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일단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여기에 조건이 중요해요 이 조건을 그냥 가만히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돼요 첫째는 1년 된 어린 양을 두 번째 두 번째 각 가족 수대로 세 번째 그날 정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날 그날 밤에 잡아서 네 번째 피는 받아놓고 다섯 번째 몸통은 구워놓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절차를 다 지켜서 1년 된 어린 양을 구워놓고 피를 받아 놓으면 그 밤에 받아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일로 말미야마 히브리 각 가정에는 2만 3천여 가정의 장자들이 다 산다 그 다음에 짐승의 첫 태생들이 다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지나가면서 다 처벌을 하는데 그때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넘어간다라는 말이 패스오버 이 말을 한국말로 그냥 6월절이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6월절 이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날 히브리 각 가정의 장자들이 살고 짐승의 첫 태생들이 산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절차를 이날에 준비하지 않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은 다 죽는다 이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사건이 그날을 기점으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날을 어떤 날로 명명을 했느냐 넘어가는 날 장자들이 살아난 날 짐승의 첫 태생들이 살아난 날 따라서 이 모든 일의 기준은 일련된 어린 양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 늘 애굽에서 나온 날이 바로 이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해서 매년 그날을 제사장 나라의 시작의 첫 해로 삼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8월 15일을 우리가 광복절로 삼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해방된 날 뭐 그런 의미를 더 크게 담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 날이 이렇게 중요했고 이 날의 핵심은 바로 일련된 어린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일련된 어린 양을 매년마다 그날에 잡아서 다시 기념하고 다시 기념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1500년을 반복했는지라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 바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따라서 추리국기의 첫 번째 6월절날 바로 이 어린 양 어린 양 이야기와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이제 곧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해봤고 3년이 지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치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재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다라는 얘기가 다 묶여 있는 거죠 따라서 추리국기에서 일년된 어린 양 이야기의 기록은 우리 사부금수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당연히 그날 바로 일년된 어린 양을 고른다 그래서 잡는다 그 다음에 피를 뽑는다 그 다음에 불에 구워놓는다 그 다음에 먹는다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그래서 이 날을 6월절이라 이름했어요 패스오버 6월절 명절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 명절은 매년 지키고 지키고 지켰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켰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사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33년의 기록 가운데 3년의 기록은 많지만 30년의 기록은 태어나신 기록을 비롯해서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많지 않은 기록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살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가셨다가 아버지 어머니 같이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랑 같이 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섰다 나왔어요 나살에서도 가는 도령 삼일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12살대로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견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마 많은 무리들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또 손살같이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면서 아니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부모들이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6월절이에요 누가 6월절을 지키러 간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6월절을 지키러 간 거예요 요셉이 6월절을 지키러 어디에 갔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애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렇게 오래전에 시작된 6월절은 지켜지고 지켜지고 지켜져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요셉이 6월절을 지키고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출애국계에 첫 번째 등장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6월절 이 이야기와 사복음서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신해산에 도착했어요 신해산에 도착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에서 나온 진정한 오래된 목적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애국에서 나온 진정한 목적 출애국의 목적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출애국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뭐를 세워요? 언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속하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자 무슨 약속을 하자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법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한다 이런 목적으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언약 체결식이 있어요 그 언약 체결식에 보면 이제 신해산에서 그 모든 열두지파들이 다 모여요 열세지파죠 세지파들이 다 모이고 이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전달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약속하기를 원하느냐라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법을 주세요 이걸 가서 전해라 그 법 이야기를 가서 전해요 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라고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자 이제 모세는 소를 잡아요 소를 잡는데 소를 잡아서 그 소의 몸에 있는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많은 피를 양푼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담아요 그 피의 소를 잡은 피의 절반은 청년들을 다 동원해서 재단을 쌓았어요 그 재단에 뿌려요 그리고 절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언약이라 그래요 이게 쌍무 언약의 시작이에요 이 언약은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1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날 첫 번째 성찬식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지금부터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신의 산에서 세운 이 쌍무 언약의 첫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 사이에는 예레미아라는 사람이 등장한 적이 있죠 예레미아라는 사람이 이제 모세를 사이에 두고 세운 그 언약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새 언약을 예고한 적이 있어요 그 기반 후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제자들과 3년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즉 우리 예수님과 3년 시간을 보냈다면 2년째 1년째에도 6월절을 보냈을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따라서 제자들이 먼저 물어요 어디서 만찬을 준비할까요 6월절 만찬을 준비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봐라 아마 다락방이 있을 거다 해서 그 다락방으로 결정하고 그곳에 이제 모여요 준비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마 이번에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을 기발으로 한 6월절날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떼서 주세요 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건 맛있는 떡이야 시장하지 배불리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떡을 떼서 주시면서 다소 듣기에 아주 섬뜩할 수도 있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아니 국물로 만든 떡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잔을 가지고 포도주에 포도주를 잔에 부어서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데 피다 그러는 거 안 놀라지요 우리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을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거 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오래전 신해산에서 모세가 소의 피를 받아서 소의 피를 나누면서 피의 언약으로 시작한 이 시작 이야기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라는 말은 출애국계 그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지 그 말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의 언약과 그 언약을 바탕으로 이제 진정한 그때는 짐승의 피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이게 새 언약이에요 따라서 출애국계에서 이렇게 시작된 언약이 예수님의 사부금서에서 새 언약으로 스토리가 마무리된다 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이런 찬양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자 이렇게 출애국계와 출애국계의 언약 이야기와 우리 예수님의 새 언약의 얘기는 뗄레야 뗄 수 없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언약이라는 언약 체결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6월절 세 번째는 언약 네 번째는 십계명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받으세요 그 질문인 즉슨 아예 우리 예수님의 율법 지식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인데 과연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나 쉽지 않으실 걸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나살에 대해서 잘 아셨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 이제 율법학자들은 나름대로 뭐 누구에게 배우고 나는 예를 들면 뭐 필로에게 배우고 힐렐에게 배우고 무슨 뭐 어떤 가말리엘 계보에서 배우고 그들 학자들은 나름대로 누구누구의 제자 월등하고 뭐 다 그런 계보들이 있고 거기 그 계보들을 어깨에 견장으로 달고 거기 폼들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가르치는데 뭔가 계보가 없는 것 같은 그러니 이제 이 서기관 바리세인들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부러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마 제대로 답변을 못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할 거다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의도 이 안타까운 자들은 안타까운 생각밖에 못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자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율법의 기초는 10가지고 그 다음에 그 10가지의 기초를 두고 613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 어느 것이 가장 크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건 10개명 가운데서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1개명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있지만 1개명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뭔가 그럼 2개명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런 면에서 제 1개명 요하의 이름을 망령대 읽었지 마라 뭐 이게 왜 이게 그렇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질문이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질문을 기다리고나 있으셨다는 듯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 답변하세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개명이요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둘째 개명이고 결국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완성이다 이렇게 와우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질문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는 결코 그 보물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자 그런데 그 10개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출애국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아라님께서 약속을 제대로 체결하시기 전에 10개명을 주세요 10가지 개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10가지 개명의 기초에 둔 시행세칙을 출애국기 19장, 20장, 21장, 23장까지 쭉 얘기를 하시고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러니 사부금서에서 야심찬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과 출애국기의 10개명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6월절에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리고 제대 아들과 늘 예루살렘에 가셨다 자 예루살렘에 6월절에만 6월절에 가셨다는 게 성경의 기록에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친다 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있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초막절에 초막절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명절에는 3대 중요한 명절이 있잖아요 애국에서 나온 날을 기념한 6월절 6월절을 기념으로 해서 열흘 열흘 다섯 번이 지나고 찾아오는 오순절 이 오순절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추수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자 추수하는 그 시점인데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추수가 끝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곡물로 거두어서 곡관에 다 저장했어요 공부를 가둔다 자 저장했어요 저장하고 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놀라운 복을 곡관에 둘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일컬어 이제 좀 쉬면서 시간을 준비한 그들은 바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당에 각자 마당이나 아니면 어떤 적절한 곳에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임시 일주일만 딱 버틸 수 있는 초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가져다 배에서 땅을 1m씩 파고 기둥을 심고 이런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 딱 버틸 수 있도록 나무를 가져다가 텐트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부모 자식이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집이 있지만 그 안에 함께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냐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창출례 민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왜 그러면 아니 좋은 집 두고 왜 마당에 초막을 짓고 왜 들에 나가 초막을 지으라는 거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아니요 바로 그 초막을 짓는 이유는 애국의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최소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그러니까 결국 가데스파네아 사건으로 40년이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최소 1년을 보내시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만드는 기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하라 이 의미를 담은 초막절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제 6월절 애국에서 나온 6월절 그리고 추수가 끝나는 오순절 추수식이 그 다음에 일주일 그 이후의 일주일 초막절 이 3대 명절 이걸 묶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니 모든 성인 남자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이 3대 명절 기간에 반드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와서 내게 얼굴을 보이라 라는 법을 추래국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1500년 후에 누가 지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지킨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후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노예미아 에스라도 그 법을 지켰다고 나와 있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드디어 영화의 이름이 있는 두시려고 택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시면서 그때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초막절을 지켜온 근본적인 목적 내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드디어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큰 틀에서 그 안에 다만에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그때 하셨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연설하신 이 초막절 연설 이야기와 출애국기 이야기는 뗄라 뗄 수 없다 그 법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늘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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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 어린 열두 살 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언뜻 듣기에는 헐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놀라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여와의 이름을 주려고 택한 거 이 부분은 이제 모세 때 보면 모세가 출애국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그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가지 사건은 떨기나무잖아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떨기나무에서 불이 탔는데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어라 그곳은 고룩한 땅이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이제 곧 없어졌어요 그 떨기나무 불타는 장면이 계속 지금도 불타고 있지 않아요 바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60만 명의 자기 동족들을 출애국시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언약을 체결하고 광야 생활 언약을 체결하고 난 후 약간 5개월 2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은 성전하고는 달라요 성전은 지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지어놓으면 이걸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부서져요 그러나 성막은 지었다가 다시 거두었다가 또 다른 곳에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거두어서 옮겨서 옮길 수 있도록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 성막은 이제 겉은 휘장 제일 위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하고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실로 이렇게 커튼을 내려요 그 다음에 그 커튼의 맨 깊숙한 곳에는 여화의 이름을 주여고 택한 언약괴를 만들었어요 그 괴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괴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한 받는 그런 놀라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올리압과 부살렐 그리고 이담할 등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합해서 놀랍게도 5개월 20일 동안 드디어 이 언약괴를 만들었어요 자 그 만든 물품들 하나하나를 모세는 설계도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다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다 설계도대로 되었어요 그래 드디어 이제 그걸 조립을 시작한 거예요 조립을 시작해서 외형조립을 다 끝내고 언약괴를 이제 메어서 고아자손들이 메어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여화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곳에 갑자기 구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 구름이 가득 찬다 이거는 뭐 연무가 피어서 갑자기 늘 있는 일이다 늘 있는 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화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떨기나무에 그 불이 타지 않듯이 이번에는 구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무에서는 떨기나무에서는 불로 불로 임재하시고 이번 성망을 짓고 나서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성막 낙성식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그곳은 여화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거룩한 곳이 되었고 자 이곳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지속돼요 그러다가 500년 후에 다윗이 드디어 그 회막 대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천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지성수에 올라가서 다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따라서 출애국계의 출애국계의 그 성막 완결식 성막 봉원식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 다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 위장 찢어진 사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부금서에 이 성전 위장 찢어진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후에 이제 사부금서와 히브리서 이 내용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위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와 출애국계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출애국계와 사부금서의 관계에서 보면 놀랍게도 넓게 살펴보면 출애국계에서 애국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피를 발랐다 그러니까 양피를 바른 거잖아요 양피를 발라서 그 다음에 애국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해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애국 왕이 나가 이거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애국 왕이 자기 장자부터 시작해서 애국의 모든 각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자 애국 왕이 손들고 그동안 6개월 동안 난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러면서 히브리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갈 수 있도록 결코 사인하지 않는 거예요 애국 왕이 사인해서 명령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국에 군인들이 와서 가만두지 않아요 따라서 출애국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사인이 있었어요? 바로왕의 애국 제국의 바로왕의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제국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해산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제사장 나라 만들자 해서 그들이 예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법을 선언하세요 그 중요한 법 중에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선언하시면서 첫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언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누구냐 애국당 종대였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에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해서 애국당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애국당에서 종이었다는 얘기는 애국이라는 나라가 히브린들을 대상으로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국하고 있었다는 얘기 따라서 제국 경험했잖아 이제 그 제국이 얼마나 좋지 않은 거 종생활이 얼마나 좋지 않은 거 알았잖아 이제 제사장 나라 그런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야 이 말씀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이 마감돼요 어디서 마감돼요? 십자가에서 마감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시게 되는가 물론 성경이 보면 이제 십자가 지실 거라는 게 다 예고되어 있죠 그런데 그 절차를 들어가서 보면 사내들인 공예 즉 사두교파 바리세파들이 우리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예재판에서 우리 예수님의 주장을 잘못된 것이라고 어떻게 거짓 재판을 만들어 갔어요 쉽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우리 예수님이 성전 모독했다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이걸로 성전 모독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질문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거 찢으면 안 돼요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대제사장 그 재판장에서 판사들이 이게 가운 입고 있듯이 그 재판장에서 그 옷 굉장히 중요한 옷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찢고 막 화났다는 거죠 감히 어디 그렇게 화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침도 뱉고 때리고 난리를 났잖아요 난리 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빌라도 재판으로 이어가요 왜요? 우리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아주 그들의 속 보이는 속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3년 동안 베세다 들력에서 예수님께 보리떡과 생선을 공급받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공급받은 수많은 예수를 지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타위세 자순이여 하며 좋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야 이 이방인의 뜰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에 구려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박수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제사장 세력들은 자기 편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결정을 해서 처벌을 하면 그들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헌금 내고 그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든 그들과 뭔가 사이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로마를 지렛대로 써서 로마에게 그 여러 가지 탓을 돌리고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성취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 기록이 있어요 신명기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 세력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봐라 이렇게 저주받은 자지 않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3년 활동을 끝을 내어서 떼어내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다시 자신들의 모든 걸 기틀을 다시 다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도를 실행하려고 누구를 압박해요? 빌라도 총독으로 압박해요 빌라도 총독이 쉽게 그 압박을 받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 피하려고 하잖아요 가장 먼저 시도한 거 너희 법이 있잖아 사내들이 공의 법대로 왜 데려오는 거야 그렇게 말도 했고 그 다음에 사면하려고 됐잖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 예수님을 그 바리세파 사두계파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외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대제사장 세력들이 전혀 뜻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얘기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놀랍고 오래된 계획들이 있지만 또 하나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의 허락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허락이 있었다는 그 제국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했어요 당연히 로마 군인들이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실행했지 사내들인 공예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수백 명의 칼을 들고 뭉치를 들고 무기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경비원들 무력을 쓰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못 박는 실행자들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고 이 로마 군인들은 대제사장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들어요 누구 말만 들어요? 총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십자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을 아르마데 부자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대제사장 세력들이 가서 로마 제국의 도움을 또 한 번 구하죠 그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며칠 동안 지켜달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총독 사인을 넣은 곳으로 표를 쳐놓고 군인들이 3일 동안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빌라도가 예스해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3일을 지켜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없나요? 따라서 로마 제국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뗄려야 뗄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왜 제국 출애국 제국 이야기 로마 제국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자 애국에서 나왔다라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국당 종도였던 곳에서 너희들을 불러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니 너희가 모두가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이 놀라운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하나님의 양자 되는 이 사건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죄의 종에서 자유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로마사에서 쓰고 있는 거죠 사보금서 아래 들어있는 출애국기 이야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공부를 해도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사보금서다 이런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장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성경의 이야기 이을 달리 표현하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보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구약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사보금서로 가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하나님의 극률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법을 배우고 그 다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률에 힘입어서 성경의 이야기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다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률을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극률을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홍해의 기적을 십자가의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해서 심고 거두고 심어서 백배 거두고 심지 않고도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약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고 기독교 복음은 사복음서 혹은 신약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개시로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은 신약사복음서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옵시다 디모데는 어려서 그 약성경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을 때 재미있습니다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재미있습니다 출애국기를 읽을 때도 재미있습니다 모세가 갈대상자 탄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애굽에 가서 바로왕과 6개월 동안 10번을 협상해서 첫 번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에서 출애국회에서 홍해에 건너 나와서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고 그 다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 5개월 20일에 걸쳐서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 제작이 끝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하고 오우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책인 레위기에 가서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건너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레위기라는 책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누구나 입에 거의 달고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레위기는 재미없는 책 즉 창세기 출애국기에 비해서 재미없는 책 그리고 그 이후에 민숙이 신명기는 재미있는 책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책 두 권에 재미없는 책 한 곳씩 끼어서 기록하셨습니까 그럴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제사장 나라의 법을 많이 담고 있고 이 레위기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사부금서의 예수님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한 이야기를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다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절절히 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부금서 이야기 가운데 레위기를 모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대표적으로 일곱 가지만 꼽아서 레위기를 모르면 결국 사부금서의 예수님 이야기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사부금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는가 예 있습니다 대략 크게 약 한 일곱 곳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레위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등등 이제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지금 법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이제 구약성경의 모든 이후에 모든 제사 이야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제사인 십자가의 번제 이야기는 이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정한 법대로 1500년을 지켜왔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의 번제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번제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더불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번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바로 이것을 법으로 꼬박꼬박 잘 지켜라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 이삭의 후손들이 이제 수십만 명 60몇 명이 되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했고 광야에 도착해서 드디어 제사장 나라를 맺음과 동시에 이들은 이제 다섯 가지 제사장 나라 제사를 법으로 지금부터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어디에서 기록해 놓았느냐 바로 레위기 1장으로부터 초반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법을 꼼꼼히 기록해 놓았고 이 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 법을 이후에 다위당도 잘 지켰고 그리고 이 법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단번에 지키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늘지성소에서 그 제사를 완성하신 것과 이 레위기 법 이야기는 결코 뗄레야 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단번에 제사의 상당 부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위기를 알아야 사부금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레위기 구장에서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공식 취임을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처음에 대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애굽에서 노예로 오랜 세월 동안 아예 노예 생활을 거의 태어나서부터 83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왕자 생활 40년 하고 광야 생활 40년 하고 그리고 가서 돌아가서 형을 만났는데 형은 8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네 형을 만나고 네 형의 입을 좀 빌려서 많은 말들을 좀 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론이 노예 생활 중에서도 말을 좀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애굽에서 6개월 정도 출애굽 협상 과정에서 모세는 형 아론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후 출애굽한 이후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드디어 제사장 나라 언역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신의 산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때 모세는 사실은 자기 형에게 그 신의 산 중통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안돈시키며 기다리라고 부탁하고 갔는데 사실 그 모세의 부탁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 물론 아론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사건을 발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실상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 거니 이제 세울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 직부는 네 형 아론이 감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따라서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의 핵심 공직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갈 거라는 얘기는 물론 출애국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론이 많은 어려움 끝에 사실상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일단 거기에서 멈춰버릴 뻔한 위험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 결국 레위기에 가서 즉 성막 제작하고 난 후 레위기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취임식은 약 한 8일 정도 진행됐는데요 한 7일 정도 그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대제사장 세우는 절차를 밟아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서야 되는데 그런 목숨까지 거는 정도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대제사장은 사실상 들어가 보면 많은 준비를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머리에 쓸 관 그 다음에 겉옷 입을 겉옷 그의 속옷까지도 그리고 그가 어떻게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절차를 7일 동안 진행했어요 레위기에서 그리고 그 과정 맨 마지막 과정에서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일도 있어요 모세가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아론을 세워놓고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발라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 다음에 어디를 바르겠어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또 피를 발라요 아니 이게 좀 뭔가 일어나는 건가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 절차를 7일 동안 다 진행하고 드디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취임식 첫 제사를 드려요 첫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야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 취임하고 나서 공식적인 첫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소재물을 번제물과 거기에 기름들을 다 사르르 그 장면은 아론과 모세를 보라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도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이미 제사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온 백성들 60만 온 백성들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아하 이 중요한 제사장 나라의 첫 공직자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이런 나라로 한번 가보자 해서 둘이 합의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첫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하늘 송소에 오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다 물론 반찬은 멸기세대계의 반찬을 따릅니다만 그러나 형식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한 그래서 1500년을 이어온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직을 마지막으로 수행하셨다 따라서 바로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 추임 이야기의 레위기의 이 이야기를 놓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이야기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레위기를 돕고 그 다음 민숙이 혹은 사부금소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재미있게 읽어야 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레위기에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들을 구별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키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할 것이니 레위기에 들어가 보면 먹어야 될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해 놓으셔서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레위기 11장의 음식 이야기잖아요 11장이면 젓가락 같아서 젓가락장이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이 기록을 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너브가네셜 왕이 그 맛있는 산의 진미로 다니엘에게 합상을 차려주는데 거절합니다 왜요? 레위기 제사장 나라 법대로 먹겠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서 이후에 많은 감동을 받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이 된 그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많은 그에 따른 전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더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이런 발전들의 발전을 시켰는데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 게네사레에서 바리세인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뭔가 음식 드실 어떤 기회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는데 그런데 그 게네사레에서, 그 게네사레에서는 갈릴리 인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요 뭐 하러 왔느냐?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하러 온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인 즉슨 뭐냐? 대단한 질문을 하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으면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인 즉슨 뭐냐면 왜 너희 제자, 예수님이 홀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다니고 다니시잖아요 너희 제자들은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게네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이 참 놀라요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다 이거 가지고 이런 질문이 사보금수의 곳곳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까? 사실 언뜻 보면 이 질문이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하기 위해서 그 수십 킬로를 왔고 그 당시에는 걸어온 거예요 대부분 와서 그 질문하러 온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느냐 등등 이런 얘기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그것도 질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또 하시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잖아요 왜 그들의 그 질문이 있었으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진지하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정결법 음식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에 기초를 놓고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문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그 법을 자기들의 편의주의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답변인 즉선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모션을 통해서 레위기 때 주신 그 법의 본정신은 그게 아니다 라는 논쟁을 사부금사에서 여러 차례 있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로 레위기가 없으면 이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실 때 여러 법을 제사장 나라의 여러 법 가운데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본성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몸에 도움되지 않는 먹거리들을 이렇게 좀 정해주셨는데 이런 걸 가지고 발전 발전시키면서 그들은 지나친 자기들의 편의주의적인 법 해석과 법으로 발전시켰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그 레위기의 법정신에 충실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하고 다툼을 걸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레위기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렘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모세 정결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목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할레알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의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자 이때 갔을 때 이제 시몬을 만나서 시몬이 우리 예수님을 안고 기도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이 기록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정결 예식을 모세의 법대로 취한 겁니까 이 법이 어디에 있는 법입니까 바로 레위기에 있는 법입니다 레위기에 이 법이 없으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말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의 말씀인데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안이 참여한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련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귀래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죄물로 삼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레위기의 이 법을 마리아가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후 마리아의 이 정결 예식법은 이 행동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행동은 레위기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레위기를 얼마나 잘 꼼꼼히 읽어둬야 되는지 여기 3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정결 예식 가운데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린 양을 바치는 게 기본입니다 어린 양 그런데 문제는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형편이 넉넉치 못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살만한 형편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 그러니까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 굉장히 싸요 비싸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때요? 형편이 넉넉치? 아는 거죠 그래서 산비둘기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리아의 이 행동, 이 행동 사부금세, 이 마리아의 중요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이 행동은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써놓은 제사장 나라 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나라 법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참 오래전에 세운 법 그러니까 1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세운 법이잖아요 그 법을 누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걸 알고 잘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부금세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신다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실현하는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의 노력이 다섯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째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다 물론 배부른 사람들에게 더 먹으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다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치신다 그 다음 잘못한 사람 법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하신다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신다 이 다섯 가지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런 우리 예수님의 힘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고치시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밤새워서 각양 각색 병도를 밤새워서 고친 날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차마 이 몸 아픈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앞으로 뭔가 가르치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그 앞자리로 이렇게 들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밤에 좀 쉬시려고 어디에 가시면 잘 됐다 싶어서 몸 아픈 사람들이 어느 곳을 알았다 그쪽으로 막 몰려드는 그리고 혹시 이제 예수님의 이동 중에 길거리 이동 중에 잘 보이는 길목의 어떤 장소를 미리 이렇게 찾았다가 그곳에서 딱 지키고 있다 예수님 불러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각양 각색 병들을 많이 고쳤는데 여러 병자 가운데 이를테면 이제 나병 환자들의 경우도 우리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와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는 방법들 이를테면 내 종이 나왔다 내 딸이 나왔다 말씀으로 해서 고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이리와 해서 이를테면 데리고 손잡고 어느 동구 밖으로 걸어나가서 이를테면 흙을 이렇게 발라서 눈에 발라서 낫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나병 환자의 경우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믿니? 네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여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또 어느 경우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열 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우리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열 명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케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요 열 명이 다 제사장한테 몸을 보유로 가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명만 뛰어온 거예요 예수님께 뛰어와서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야 그 아홉은 다 어디 갔니? 왜 사마리아인도 혼자 왔니? 그렇다면 그 몸이 아프신 그분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도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이 율법을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섞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알고 있었는데 그 법이 어디 있는 법이냐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법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3,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경우는 다른 누군가에게 결코 맡기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이 진단하고 처방하고 최종적으로 낳았는가 여부도 확인하는 모든 업무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맡긴 거예요 제사장에게 맡긴다라는 부분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귀래는 이러하니 꼭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오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오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등등등등등등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낳았다 확인되며 공동체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진단부터 시작해서 최후에 진단해서 낳았다라는 모든 것까지도 바로 이 법을 자세히 적어놨고 우리 예수님은 사부검사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들이 고쳐달라 하는 경우 아 오케이 낳았어 라고 예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왕 같은 대제사장이시니까 진단하시고 그러면서 실제 동네 나병 환자를 최종 정결케 하는 제사장한테 가서 여기에 기록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바로 제사장들의 이 일이 그러니까 그 딱 보면 낳았잖아요 예물이 그럼 낳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명령함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명령하여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아니올수다 꼭 해야 돼 명령하여 정결한 새 두 마리 새 두 마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두 마리 정도는 비싼 게 아니올수다 새 두 마리에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오술초를 가져와라 가져와서 이제 이 절차를 거기서 다 진행해 이건 1500년 된 한결같은 절차 옵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이 절차대로 해라고 말씀하신 건 어디에 기록 때문입니까 제사장 나라 레위기법에 기록된 그래서 레위기를 덮어버리면 이런 얘기는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끝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6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빵을 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새 언약이다 뉴 커버넌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뉴 커버넌트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은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 언약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추리국기에서 제사장 나라의 쌍무언약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 나라 쌍무언약은 바로 추리국기에서 모세가 사이에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합의하의 약속을 맺었어요 십계명을 기반으로 그 다음 613가지 법을 기반으로 이 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고 닮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백성들의 이런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체결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법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추리국기라면 그리고 그 디테일의 법들을 또 레위기에서 자세히 기록했다면 레위기 끝무렵에 가서 26장쯤에 가면 이 법을 잘 지키는 경우와 이 약속한 법을 잘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큰 복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섯이 백을 이길 수 있고 백이 만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국방비 많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신다라는 축복과 또 농사 일에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무궁국식을 먹다가 너무나 그 다음 해에 풍년이 들어서 핵국식으로 무궁국식을 밀어내는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런 놀라운 풍요를 경제적 풍요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는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도 못 꿔주시게 하는 흉년을 경험케 하겠다 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놓은 걸 다른 나라에 와서 다 빼앗겨가는 수탈을 당하게 하겠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척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이 땅 가라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어느 곳으로 온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쉽지 않다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는 그 멍해가 너무 쉬웠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처벌을 받고 있는데 우린 이 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 너무 잘못한 거다라고 엎드려서 제사장 나라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인지 절절히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그들에게 그 깨닫는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 이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뭔가 잘하면 잘해줄게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더 하나님이 잘해주시겠다는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으로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새롭게 포로지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레유기 26장에 기록해 놨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 바로 900여 년 후 이 기록이 있고 900여 년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시점이 되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포로지는 바벨론이고 기간은 70년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하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새 언약을 마음에 담기를 소망하는 새 언약 예고가 담겨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새 언약 이야기는 갑자기 모세의 옛 언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모세의 율법의 레유기 26장에 기록된 바로 이 포로 3단계 징계 제사장 나라 징계로 인한 포로 3단계 징계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역사적 현실 이야기를 기반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 따라서 이 새 언약 우리 예수님의 새 언약 예고 새 언약 실행에는 바로 출애국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과 레유기에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날 일을 예고한 레유기 26장과 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한 예레미야가 그의 책 31장에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예고와 맞닿아 있다는 것 그러니 모세의 출애국기에 그 예약 어느 다시 언약 그 쌍무 언약 그리고 레유기 기록에 그 쌍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새롭게 하실 징계를 통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레유기를 기반으로 한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 때 새 언약 수립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 레유기를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 레유기 이야기를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럴 때 이 율법인 출입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는 물론이요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 이야기도 이 안에 이렇게 담겨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와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유기 이야기에서 꼭 알아야 우리 예수님 이야기 사부금서를 읽을 수 있는 일곱 번째 이야기는 바로 11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 보면 바리새인들이 특히나 내세우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하나는 11조 하나는 금식입니다 반드시 수입의 11조 한다 이걸 그렇게 자랑으로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내세우는 기도하면서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리는데 사실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나는 수입의 11조를 바친다 수입의 11조를 바친다는 얘기는 뭔가 훔친 것에 수입의 11조를 바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자부심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원래 근원적으로 보면 11조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시작하고 또 야곱이 서원했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차원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바리세인들 예수님 당시 사부금서에서 바리세인들이 11조를 한다고 그렇게 공개 자랑하고 이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법 때문입니다 11조의 법이 어디서 제정됐느냐 바로 레위기 27장에서 법이 제정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와의 것이니 여와의 성물이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의 것마다 여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렇게 그 땅의 11조 그 땅의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법으로 레위기 27장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바리세인들은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부금서에서 바리세인들의 모습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의 이야기가 기반으로 사부금서의 예수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 따라서 레위기가 재미없습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부금서는 제대로 기록대로 읽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안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 노화 홍수 이야기 그 다음 출애국판 이야기 그 다음 언약을 체결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언약 체결 후에 실행될 구체적인 모든 레위기의 이야기 하나하나 하나의 모든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습니다 가스로 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은 참으로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서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을 가지고 장난치기 위해서 법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주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법의 근거에서 행정명령 운운하면서 지들 편할 대로 가는 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야기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법은 악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법도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선하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극률이 들어있습니다 가스 컴파션 하나님의 극률이 들어있습니다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간을 법으로 세워서 법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셔서 그 법으로 처벌하시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올시다 힘이 미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는 가져와 라고 말했다가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그거 다 도우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제사장 그룹도 세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산비둘기 두 마리라도 잡아와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입니까 법 집행자 그 법 집행자들의 편리를 봐준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극률이 그 안에 어떻게 하든 그래서 용서하고 끌어안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기적은 크고 놀랍습니다 또 깊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문명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올시다 인간의 문명은 고작 해야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에 멈춥니다 노력해서 얻는 결과 그거지 않겠느냐 선을 심으면 선을 낳고 악을 심으면 악을 낳는 거 아니겠느냐 이 이상 어떤 법도 인간의 문명이나 인간의 이성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심고 거두게 하십니다 첫째 둘째 심어서 못 거두게 하십니다 셋째 심어서 백배 거두게 하십니다 넷째 심지 않고도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레위기에 들어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도 결국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이고 이 모든 이야기가 사부금서에 진정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창세기 추레우기 레위기를 더 재미있게 읽는 레위기를 더 기쁘게 읽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애녹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토목이 전공인데 그 내용인즉슨 우리 지표면 땅의 표면으로부터 100m 아래의 상황이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가지고 농사 짓고 집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의 100m 아래의 그 땅 상태가 어떤가 그걸 연구하는 친구입니다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카이스트에서 이걸 이제 박사를 맡은 친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외로 표면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게 들여다봅니다 땅의 겉모습만 보고 그 땅이 좋은 땅 일컬으로 명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명당이다 그런 시시한 소리 하지 않고 그 땅 밑에 100m 밑에 뭔가 지진이나 화산거리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높은 빌딩도 짓고 어디 그뿐입니까 하늘을 연구하는 경우는 대기권 안과 바퀴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연구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우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다 하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언뜻언뜻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표면적으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집을 짓고 또 운송수단을 만들고 등등 그렇게 삽니다 우리 몸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표면적으로 보려고 해드렸습니다 놀랍다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표면적으로 예를 들면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성경은 기독교 이야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정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얘기겠습니다만 교회가 헌금 거둘려고 모인다 목사들이 헌금 거둘려고 교회를 모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글이라고 댓글로 쓰고 있는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 성경 또 그 한 복판에서 복음을 위해 인생을 걸고 사는 목사 그들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적당히 보고 말하고 기독교는 그런 거야 밖에서 혹은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과연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스라엘 역사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성경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성경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한 이야기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놀랍고 깊고 놀라운 이야기인지 대기권 밖에 이야기보다 땅 밑에 100m 이야기보다 얼마나 더 높고 깊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인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와 십자가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민수기와 무슨 상관이 있나 언뜻 보면 민수기는 구약성경 39권 중에 한 권이니 이스라엘 역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수기 이야기와 예수 십자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면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물론 몇 가지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들이 원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원치 않았는데 밀려서 혹은 사탄의 계략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다 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제 6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져가는 거예요 해가 져가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최종 허락한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는 거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시체를 치워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요구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 상황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체를 놔두고 안식일을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 나라 안식일법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또 요구합니다 시신을 치워주세요 그러니 또 빌라도는 참 말을 잘 들어줘요 군인들을 시켜서 그래 그 시신 치워주어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세 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실행했던 그 로마 군인들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갑니다 가서 먼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그 두 십자가에 매달린 강로들이잖아요 그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매달 때 손을 펴게 하잖아요 손은 펴게 해서 못을 박고 다리는 좀 이렇게 구불리게 해서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상태로 고통받다가 피 흘려서 즉 손쪽에서 다리 쪽에서 피가 흘려서 피가 다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좀 접어서 박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의 선수들입니다 못 박아 죽이는 일이 그들은 능수능단한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시신을 치우기 위해서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죽어야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양쪽에 있는 두 강도들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 그걸 꺾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런데 그 군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다리를 꺾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판단해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고 그 시신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동시에 못 박혔는데 두 사람은 다리가 꺾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온 죽음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성경을 알았느냐 그럴 리가요 그냥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속게 하고 거기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적어놓기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저의 말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다 다리뼈가 꺾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성경을 응하게 한 말이라고 말아요 저의 말은 여기에서의 성경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어디에 도대체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100m 지하의 토질이 어떤가 그런 걸 연구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권에 들고 있는 그 책을 우리는 한 권 안에서 창세기 출입기 다음에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놀라운 일이 로마 군인들이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올시다 그들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지만 이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놓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고 성경에서 그렇게 내려오셨고 이제 성경대로 장사 지낸다는 얘기에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멈추지 않고 그 성경은 구약성경은 아브라미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경영하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한 대목이 민수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 뼈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도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먼저 이 출애굽 6월절 때 첫 번째 6월절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과 협상을 종료하고 종료시키고 이제 출애굽하는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가정 2만 3천여 가정의 식구대로 1년 된 어린 양 어린 양 중에서 수컷 혹은 염소도 줬습니다 그 1년 된 어린 양의 수컷의 염소를 잡게 했습니다 숫자대로 잡으라 잡는데 그때 여기에 이제 절차가 꼼꼼히 그 절차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1년 된 어린 양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해지면 잡고 그 다음에 이걸 잡 때 피를 받고 피는 바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통은 구라는 겁니다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워서 먹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은 건 다 내장이나 이런 건 이 불에 다 태워라 그런데 그 규정 속에 들어가면 그날 이를테면 이제 유대인들이 노노 유대인들이 아니 히브리인들이 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외에도 먹을 수 있는 예외가 있었는데 혹시 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한례받은 자가 있으면 먹어도 된다 얘기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 밤에 쓴나물과 같이 먹되 그 뼈는 즉 그 1년 된 어린 양 뼈 있잖아요 그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는 표현을 거기서 썰었어요 그 1년 된 어린 양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이 지나고 즉 1년여 시간이 신의 산에서 지납니다 지나고 드디어 첫 번째 6월절이 있고 난 후 1년 만에 두 번째 6월절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시를 통해서 이 날을 매년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이 절차라는 건 이번 한 해에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절차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매년 기념하라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만이 바로 그 기념할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고 신의 산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준비를 했는데 이 날 6월절 날 이 날에 같이 참여해서 기념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 바로 6월절 바로 직전에 여타한 이후로 시체를 만진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시신을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시신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출애국파고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세워가는데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정결케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6월절을 앞두고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시체를 만든 자들이 모세에게 부랴부랴 달려와서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시요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사실 시체를 만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세도 당황한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모세 당황하지마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한 달 후로 딱 연장해줘요 한 달 후에 바로 지키라 한 달 후에 이제 6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이제 지킬 때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6월절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정리정돈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압축적으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나는 그렇게 지키되 뼈를 꺾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뼈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 이게 민숙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두 것 첫째는 첫 번째 출애국기 첫 번째 6월절 때 두 번째 출애국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민숙이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에 관련된 이 얘기 뼈를 꺾지 말라라는 얘기가 바로 두 번째 6월절 사건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의인들을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살려놓는다 그런 10편의 34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다리를 로마 군인들이 꺾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은 건너뛰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민숙이 이야기와 떼려야 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상당히 3년 공생의 기간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가지고 대화하고 논쟁한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혹은 손을 음식 먹기 전에 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등등 별의별 시시한 거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그들을 상대해서 말해주고 대화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 상당히 수준 높은 대화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와 대화하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바리세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세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구약 39권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적당히 공부해서 멈춘 사람이 아니고 그 깊숙한 내용 율법 그러면 창출 내 민신 이 다섯 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면 이제 이를테면 기록을 남기지 않은 엘리야 엘리사부터 그 다음 기록선지자인 이사예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행한 모든 행동과 그들의 기록들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다는 겁니다 꼼꼼히 알았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알았다는 얘기는 100m 밑에 땅의 질과 대기권까지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대기권만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m, 1000m 밑에 땅의 질이 어떤지 그것만 알고 있는데 양쪽을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정통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의 정통한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입니다 바리세인들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미 바벨론에게 나라가 빼앗겼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게 그 빼앗긴 나라가 계속 이어져서 빼앗겼고 또 헬라에게 빼앗겼고 또 로마에게 빼앗겼고 도대체 나라가 그렇게 오랜 시간 빼앗겼잖아요 물론 하스문 왕조라는 기간이 있긴 했어도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말라기 이야기까지의 그 기록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시시한 사람들의 시시한 질문을 늘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다가 이 니고데모의 이 정도 질문을 와우 안 놀래는 여러분들이 아주 놀라워요 아우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의 정통한 유대인의 선생이었다는 얘기는 제사장 나라와 관련해서 상당히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결국 제사장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담아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꽤 어렵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로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배물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너 율법과 선지자에 너 정통했고 너 창세기 출입길 이기 너 잘 알지 너 민숙이도 잘 알지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너 민숙이 굉장히 잘 알지 뭐 물론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배물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 말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다 전제하고 그 뱀을 보고 살았잖아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서 그들을 보게 해서 살게 했듯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말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난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라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래서 보는 자마다 이제 조금 살다 마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배물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 말을 리고데모가 결국은 알아 들었다는 얘기 끝나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장례식 때 찾아온 사람이 리고데모니까요 우리 예수님 장례식 때 모량과 치명 많이 들고 부자니까 많이 들고 아리마드의 부자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 장례하는데 찾아온 사람이 리고데모니까요 이 이야기는 초반 이야기고요 결국 리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자기 동료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리고데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뭔가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 예수님 장례 때 이제 이 리고데모가 아리마드의 부자 요셉을 도와서 놀랍게 장례식에 헌신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결국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리고데모가 바로 알아들은 이야기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을 리고데모는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그걸 본 자는 쳐다본 자는 산 것처럼 이 말이잖아요 이 말로 들어가면 민숙이로 가야 됩니다 민숙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민숙이는 출애국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자가 되겠다 이 약속을 맺고 그리고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을 행하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에서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소권제를 들으면서 제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과 나눔과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이 꿈꾼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드디어 스네산에서 1년을 머물고 이제 그 머뭄이 끝남과 동시에 인구조사를 해서 진영을 갖춰서 가나안 진군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이야기가 민숙입니다 숫자를 세웠다 왜냐하면 숫자를 세웠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이를테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진영을 갖춘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한 후 그 땅의 인구 숫자대로 땅을 나누어서 예물을 준비한다 이런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준비 다 끝났다는 겁니다 1년 만에 그런데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에 안타깝게도 그들은 40년 동안 그 시내 광야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민숙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신해산에서 전진에 와서 멈춰 있다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제안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과의 효과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 정탐자들을 보냅시다 해서 12명의 정탐자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10명이 다녀와서 참 너무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가서 살아보고 싶은 땅이긴 한데 현재 그 땅을 이미 가지고 있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방어하는 그 가나안 칠족들과 우리는 싸워서 죽고 우리 자녀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 거로 입애굽으로 가자 다시 이걸 주장하는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주장을 60만 명이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겠다 모세가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살리자 이제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40년을 광야 생활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즉 이 결정을 했던 이들은 지금 죽이지는 않대 이들은 40년 동안 죽게 하고 40년을 훈련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고 이 결정이 민숙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민숙이 40년 동안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자연사했어요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하지 않고 사고사로 죽은 사람들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사고사로 죽은 사람들의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그 10명 정탐꾼들 그 10명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이들은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니 여우수하와 갈래급의 대단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을 한꺼번에 첫 번째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10명이 죽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40년 결정과 이 10명의 죽음 이것을 모세와 아론이 뭔가 유사 형태의 왕정으로 꾸리려고 하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아니요 유사 형태의 왕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를테면 레위지파의 고라와 그 다음에 루벤지파의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세 명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250명의 모세의 지도체제를 뒤집어 버리는 혁명체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받지 않겠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 무슨 대결을 하는 거니 향로 대결을 해요 모세가 내세운 아론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들고 나온 250명의 향로 그래서 이 향로 모세가 내세운 아론의 향로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받지 않으므로 250명의 그 향로를 든 자들을 오히려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두 번째 이게 자연사가 아닙니다 사고사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백성들이 다 지켜봤으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순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모세 아론에게 너희들이 오히려 저들 10명과 250명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금 막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빨리 뛰어가라 그래서 그 지점에 가서 향로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자 딱 멈췄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한 14,700명이 죽습니다 이 세 번째 사고사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일단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긴 시간들을 보내요 투덜대면서 그냥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연사하면서 죽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니 이제 거의 40년이 와다 가는데 이번에는 호르산 인근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 이제 뭔가 이제 가난 진군 진행해 갈 그 무렵인데 문제는 이제 길을 볼 때 머물러 있던 그 길에서 볼 때 애돔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속히 지나갈 것 같아요 따라서 모세가 애돔족에게 지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과 애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료로만 지나가겠다 이거 이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즉 가난과 싸워야지 엉뚱한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엉뚱하게 서로 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모아비나 암몬, 애돔하고 싸우는 건 엉뚱한 싸움입니다 지금 가난, 칠족과만 싸워야 됩니다 따라서 길을 좀 비껴달라 그러는데 그들이 싸우겠다 나와요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러자 모세 입장에서 그 엉뚱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속에서 그곳을 피해서 이제 그 빠른 길을 놓고 빙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애돔족의 그 빠른 길을 놓고 아주 그 광약길을 돌아가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길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그들이 이제 이 화를 어떻게 뿜어대는 거니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라고 40년 동안 먹고 산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질러버립니다 이 박한 만나를 싫어합니다 아무리 화내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쓸 얘기가 있고 안 쓸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헌금 거두려고 예배드린다 그런 얘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헌금 거두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그런데 그렇게 막 질러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불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는요 불뱀과 전갈이 널려 있습니다 그 광야길 그 불뱀과 전갈이 널려 있는 그 길에서 그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어린아이들도 문제없이 불뱀 물린 자가 없어요 안전하게 살아온 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불뱀을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제 사고사 불뱀 사고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제 많은 불뱀들에게 물리면서 죽어가니까 이들이 와서 모세에게 제발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그래요 모세는 배려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하나님 이번만 또 살려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만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매달아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이미 물린 물린 물려 이미 안 물린 게 아니에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고 너가 율법학자 어이 네고대모 너 율법학자면 이 사실을 사실로 믿니 아니면 그냥 모세야 그냥 써놓은 걸로 믿니 자 이 얘기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을 때 뱀을 물린 자들이 쳐다본 적 살았고 안 쳐다보면 죽습니다 그랬듯이 노뱀을 인자가 들려지르라 십자가에 매달 거라는 거죠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뱀에 물린 자에게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 웃었겠죠 비웃었겠죠 그 비웃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거기서 죽은 겁니다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15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은 그때 그 일은 그때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우리 인생들의 책임과 잘못을 다 대신 책임지게 하시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들어뒀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지켜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걸 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보고 깜짝 놀란 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 놀랍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놀랍게도 자기 정도 위치가 되고 자기보다 더 월등한 위치가 된 더 용기 있는 사람 자기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데 요셉은 얼굴 내놓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시신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군인들이 줘라 이렇게 내준 거죠 그러니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 지닌 거예요 바로 이때 이제 니고데모가 물량과 침약을 리트라트쯤 가져와서 같이 장단을 치르고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 100m 땅속 밑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살기 위해서 대기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그 연구에서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을 약과 먹지 않을 약 독초와 약초를 구분합니다 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게 안간힘들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옵시다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 속에서 나온 이야기 이 이야기를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노 뱀 이야기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도 여기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극률이 있습니다 잘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지만 바로바로 낫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창세계에서 개시로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법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능가하고 월등한 하나님의 법이 모든 성경 이야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하이기품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이고 신약 성경은 기독교 복음인가 그렇게 생각을 짧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예수님의 삶의 행로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40일을 금식하신 그 초반의 사건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이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라는 책을 잘 알아야 이 두 가지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출입길의 유기민수기 신명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위해서 잘 정리 정돈되어진 예고된 밑글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대해야 사복음서를 기록대로 잘 읽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건과 신명기가 어떻게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광야 40년 노후 광야 40일 금식 후 사건과 우리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신명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놀랍게도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원스토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는데 이끌린다 이 말 속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성령께서 휴몰아쳐서 광야로 몰아내시고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 바람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옷깃을 흔들게 하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몸을 이렇게 귀뚱거리게 하고 막 밀어내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이 말은 가벼운 바람 옷깃을 스치게 머리카락을 날리게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몸을 밀어붙이는 이런 강력한 파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받고 나오실 때 분명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셨고 그 다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휴몰아치듯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가 아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어서 이제 끝나나 싶은데 배고픔이 극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사탄이 와서 우리 예수님의 그 약점 배고픔의 약점을 들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죠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로 시험한 거잖아요 광야에서 배고픈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한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 거니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죠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 받는 이 시점으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기록한 신명기입니다 따라서 1500년 전에 그 기록을 기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사탄이 입을 다물어서 졌다는 거죠 사탄을 이긴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더 들어가서 신명기의 기록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기록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좀 더 신명기에 이 기록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는지 모세는 광야 40년을 마칠 무렵에 모합평지에서 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 기록의 이야기는 그 당시 배경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핵심을 가져다 사용하신 거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한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은 정탐 보고 사건 보고돼 이후에 애굽에서 나왔던 60만 명은 이제 40년 안에 죽을 것이요 그리고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이 어린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60만 명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올시다 이들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중요 결정은 이들도 물론 자연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 목적보다는 이제 미래에 가난한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20세 이하 어린 자녀들입니다 이들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 세대들 그들의 잘못으로 이 20세 이하였던 어린 자녀들이 그 당시 광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20세 이하였던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해서 이들과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 500년의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500년을 위한 약속 그 약속을 이뤄가는데 이 중요 역할을 20세 이하의 이들에게 기대하겠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광야 40년은 출애굽 세대들의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만나 세대들에게 초점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이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하였던 그들이 이제 바란 광야 모아평지에서 이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되어 있는 60만 명이 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이들 바로 이들을 놓고 이제 해지기 이 직전 모세는 드디어 그들에게 말과 글을 남기는 겁니다 그 말과 글을 남기는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들하고 회고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여우수아와 갈렙 그리고 자신 빼놓고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하였던 바로 이들 이들과 40년을 보냈고 이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생각해 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자 지난 40년 동안 왜 우리를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은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우린 낮아지는 게 굉장히 싫잖아요 농담으로라도 누가 나를 낮추면 그 사람하고 절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이제 더 오래 너희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 난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서 진지하게 거의 마지막 타임에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고 기록한 거죠 지난 40년을 생각해 보자 왜 지난 40년을 시간을 쓰겠느냐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누구를 높여주면 돼요 마음에도 없지만 잘도 못하지만 잘한다고 자꾸 높여주면 그 사람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주변에서 인기가 좋아집니다 인기 작전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은 누구를 높이는 거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것만 잘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정면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난 40년 왜 광야 길을 걷게 했느냐 이 광야 길이 쉬운 길이 아니올시다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광야 40일도 쉽지 않았고 이들의 광야 40년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 쉽지 않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이냐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은 시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고 싶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 이미 신의 사례에서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주셨잖아요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모세가 강조해서 말하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지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만나를 주시면서도 그들을 줄이게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냐 만나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공급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고가 잠시 바닥이 나셨느냐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불어 줄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때요? 시시한 이야기 기억에 별로 그렇게 담아놓고 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3일 굶으면 보이는 게 없고 나면 담장을 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굶는 건 그것조차 막 견디는데 3일을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 아 저곳에 양식 있다 그렇다면 그게 남의 거라 할지라도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장을 넘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왜? 굶는 건 못 참는다는 거죠 배고픈 걸 어떻게 참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배고프다 보면 뭐 할 수 있죠?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거죠 따라서 굶는다는 문제, 줄인다는 문제가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를 주시면서도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 차례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프게 하셨다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보세요 예굽에서 바로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사실은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해야 겨우 이기는 그러니까 자체의 방위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애국에서 나온 만나 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 애국 세대들이 다 죽고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출발한 이 만나 세대들이요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40년이 지나갈 무렵에는요 이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첫째는 그 발람과 발락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무기로는 안 되겠으니까 뭔가 저주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었던 그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가까울 무렵에는요 주변에 있는 네반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자들이 됐는지 두 번째는 그들이 약한 1만 2천 명이 미디안과 가서 싸웠습니다 모세 명령대로 이 만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1만 2천 명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오는 그러니 정말 무서운 세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런 힘이 있을 때 줄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누군가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을 때도 줄인 적이 있는데 이때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시험하사 이 말은 이제 너희를 줄이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사 이 말 속에는 그때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배고프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주변 나라에서 최소한 양식은 어떻게 하든 가져다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모합이나 암몬이나 애돔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양식 있는 나라들로부터 양식을 빼앗아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을 이들이 행한다면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와우 자식들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먹여 살리는 정말 책임 있는 부모들이야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스탑해서 그들을 시험하사 줄이게 하시면서 지켜보고자 하시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 제사장 나라의 법들인데 그 법들 안에 들어가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 둘째는 이웃과 나눔 셋째는 민족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배고프다는 이유로 뭐를 깨뜨릴 수 있느냐 모합이나 암몬이나 애돔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양식을 빼앗아 오면 민족과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싸워야 될 대상인 가난과의 싸움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주변 나라들 모합과도 암몬과도 애돔과도 싸우지 않고 배고픔을 참아 견디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민족의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기를 꿈꾸는 민족으로 이들이 준비되고 있다 라는 것을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 라는 얘기 대목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몰랐잖아요 만나가 뭔지 그 부자 야곱도 몰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몰라요 이들만 아는 사실은 이들만 만나를 알아요 바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 시간을 광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 왜냐하면 40년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낮추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를 통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꿈이잖아요 이 꿈을 이미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마음에 담고 이 꿈을 삶으로 살려고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의 기록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 공생의 직후죠 그러니까 세례받으시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실 거잖아요 만나실 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 확인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기도를 보내시면서 끝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지나면 당신의 목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고픔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보면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데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제사장 나라 이야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와 우리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기도 이야기는 떼려야 뗄 수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회를 시작하셔서 놀라운 사역을 3년 동안 진행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세워가시는 일을 3년 동안 진행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 인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행보 하나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를 외치면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냥 동행한 게 아니올시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지려받고 갈 수 있도록 바닥에 깔면서 외치면서 외치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해오신 일은 위대하신 일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성전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모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시더니 성소에 들어가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 곳인가를 성전으로 가시더니 녹근 채찍을 가지고 일단 그곳에 많이 있는 짐승들을 녹근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녹근 채찍을 맞은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튀어 도망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짐승은 달래야 되는데 채찍으로 우리 예수님이 짐승들을 때리니까 짐승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조용히 살살살살 달래는 사람들의 달래임에 의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녹근 채찍으로 그들을 후려치니까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바다다다닥 이렇게 그렇게 막 뛰어나가 소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간에 얼마나 지금 녹근 채찍으로 인한 큰 짐승들의 1차 소란을 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은 이제 이를테면 이 돈을 주고받는 이 짐승을 건네면서 돈을 그 테이블에 올려놓는 그 테이블을 막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을 먼저 아시는 거예요 녹근 채찍으로 짐승들을 막 뛰어나가게 해서 그 장면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하고 테이블을 엎으시는 거고 테이블을 위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뭔가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오백 원짜리 이렇게 다 널려있지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있는 돈들이 막 엉망으로 막 널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 보면 일단 이렇게 눈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눈이 커지면 생동이 나오잖아요 막 이를테면 바람 부는데도 돈이 지나가면 막 잡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아우성치는 공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행동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은요 첫째 질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께 내 겁니다 내 것도 내 거고 모든 네 것도 내 거죠 이게 강도들의 특징인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왜 일으켰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이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들은 자초지종을 우리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따져야 됩니다 장사가 잘못됐나? 아닙니다 장사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사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순차적으로 약 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좀 잘 정리를 해둬야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소를 말씀하실 때 첫째 이제 추리국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 거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나실 거예요 만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모든 곳에서 만나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언약괴를 만들 거잖아요 언약괴를 만들고 그 언약괴는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괴가 옮겨진 모든 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죠 인간들에게 아주 놀라운 복된 일이 생깁니다 이게 추리국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고 난 후 40여 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는 모아평제에서 만나세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그 이야기 다시 율법을 설명한 얘기가 신명기잖아요 거기에 한 걸음 더해서 모세는 바로 선지자 모세는 이런 말을 말하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추리국기에서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는 내 이름을 두려고 언약계를 두는 모든 곳 움직인다는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 유효해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장차 향후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장차 향후 하나님이 한 곳을 한 족속을 통해서 선택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500년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500년 후에 진행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짐작하시죠 아시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다위시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그곳에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그 사건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크게 밑그림으로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곳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선택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결국 예루살렘이 돼요 예루살렘이 되면 베들렘은 예루살렘 가기가 가깝고 저 단하고 저 부엘세바는 멀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택하신 곳에 언제 법으로 가야 되느냐 꼭 가야 되는 아무 때나 가면 더 좋아요 그렇긴 한데 꼭 최소한 꼭 가야 되는 택하신 곳에 꼭 가야 되는 법이 1년에 3차례 즉 6월절 5순절 초막절에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가야 돼요 가서 뭘 바쳐야 되는 거니 11조도 바치고 그 다음에 많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가족들끼리 나누어서 먹으며 이웃과 나눠먹기도 해야 돼요 이건 법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택하신 곳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1년에 3차례 여호와의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오라라는 이 법이에요 3대 명절에 모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 멀리 살거든 너희가 멀리 살거든 즉 예를 들어서 택하신 곳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너무 멀리 사는 단과 납달리 땅은 먼 땅이고 유다지파와 시몬지파가 사는 땅은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곳에 사람들은 이 번제들이 양을 데려오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단과 납달리 땅에서 오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돈을 싸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싸가지고 와서 성전 인근에서 좋은 걸 사라는 거예요 좋은 걸 사서 그걸 받잖아 이걸 신명계에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재물로 드릴 여러 짐승들을 사는 것 그리고 이걸 파는 사람이 있는 건 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신명계에서 정한 합법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첫째는 택하신 곳 두 번째는 1년 3차례 3대 명절 그 다음에 멀리 살면 와서 돈 주고 살아 20명계의 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꿈을 허락하셔서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건축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너는 준비하고 너의 아들이 짓되 설계도대로 지어라 그래서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봤더니 이제 더 이상 이제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은 이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건물을 옮기면 안 돼요 그 이전까지는 이를테면 필요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옮길 수 있도록 천막으로 지은 게 회막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막 즉 회막 대신 백향목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래 이번에 설계도를 주신 대로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지을 때 주신 설계도와 이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신 설계도는 좀 다른 설계도예요 그렇게 회막의 설계도와 백향목으로 짓는 건물 설계도인 거죠 그 건물 설계도대로 솔로몬 때 집을 지었더니 지성소가 나와요 당연히 지성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소가 나오는데 또 한 곳 이방인의 뜰이 나왔다라는 거죠 뭐가 나왔다고요? 이방인의 뜰이 나왔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냐 자 이제 공간이 세 곳인데 성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고 이방인의 뜰은 모든 민족이 그곳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올 거라는 거예요 구경하러 온다는 거죠 이를테면 스바이왕이 구경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구경만 하고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이방인의 뜰에 서서 뭐하라는 겁니까? 그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알렐루야 참으로는 놀라운 결정이 된 거예요 따라서 그 이방인의 뜰이 공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 얘기 이 성전 다위세 성전 건축의 이방인의 뜰과 그 이전 회막의 그 500년 이야기를 한번 그 간극을 한번 살펴보면 이 중요한 대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자 모세 때 신해산에서 회막을 만들었잖아요 언약계를 그 안에 모시는 회막을 만들고 그런데 언약계를 모시고 회막으로 덮어놓잖아요 덮어놓는데 그 주변에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물론 제사장은 늘 향을 피우고 향을 꺼뜨리지 말고 기름을 향을 관유를 바르고 이런 일도 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막을 뭐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지키는 업무를 맡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라도 해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이게 500년의 법입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심지어 사실은 이거 회막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움직이는 데는 좋지만 이걸 잘 킵하는데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허술하잖아요 그런데 고아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천막이고 관리가 허술하니까 훅 들어와서 언약계를 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 언약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계는 누구만 봐야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만 봐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 엄연히 살아있지만 이 회막이 누구나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천막이기 때문에 고아 자손이든 게루손 자손이든 무라리 자손이든 아니면 다른 여타 무슨 루벤 지파든 누구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이방인의 누구든 그냥 들어와서 보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자를 세우는 거니? 레위인들을 그 회막을 지키는 자들을 세워서 철저하게 지켜라 그런 말 있잖아요 물 셀 틈 없이 지키도록 물이 샌다는 얘기는 틈이 작은 틈만 있으면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500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 건물이라는 게 회막하고는 좀 달라진 거죠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만들어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의 뜰을 공개한 거죠 공개해서 거기는 누구나 들어와라 와서 오히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이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은 말이 이방인의 뜰이고 달리 표현하면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민족 일제기 하나님께서 다윗 전 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라고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 계획이 천년 만에 다윗과 솔로몬 건축의 완성으로 이제 자유롭게 뭔가 가까이 오면 죽여야 돼 이런 두려움 이런 어떤 경계심에서 이제 스바이왕이 딱 오는데 아우 웰컴 어서와 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이뤘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섯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제 솔로몬이 사실은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잖아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모든 민족이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하셔서 복주시라고 기도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혹시 그 일을 잘 해가지 못하는 경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처벌을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1단계 2단계 처벌은 가난에서 받지만 3단계 처벌은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처벌을 받게 되는 3단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물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남의 나라에 가 있는 곳에서 잠깐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죠 바벨론 때 보면 그 역사적 사실이 바벨론 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때 끌려간 자들 그들이 돌아온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고 그 페르시아 때 돌아온 자들이 있고 바벨론 때 끌려갔고 페르시아 때 이제 돌아온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또 돌아온 자들이 있고 남아서 더 흩어진 자들이 있고 또 그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망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 때 또 돌아온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4대 제국의 변동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여차한 이후로 돌아온 자들 1, 2, 3차를 통해서 아니면 여차한 이후로 해서 돌아온 자들이 있고 끝까지 그곳에서 남아서 이를테면 모르드게처럼 혹은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을 일커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불러요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성전 대신 회당을 지어서 늘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인 1년에 3차례 여화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된다는 이 법은 지키고 지켜야 돼요 이건 제사장 나라의 법이에요 따라서 상당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멀리 살지만 1년에 3차례나 혹은 적어도 한 차례라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그리고 5순절에 초막절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 이게 이 자체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 먼 길 이를테면 저 수사에서 그 먼 데서 오면서 짐승을 키워서 들고 왔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계 법대로 이들은 돈으로 싸들고 왔다는 거죠 이것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노 프라블람 택하신 곳 그 다음에 3대 명절에 여화의 이름 앞에 보이라 그 다음에 멀리 사면 돈 주고 살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솔로몬 이방인의 성전이 세워졌다 다섯 번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의 변동소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문제는 이 다섯 가지는 노 프라블람인데 그 다음 안타깝게도 그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루살렘에 오는 그 수많은 즉 예루살렘 근처 혹은 가까운 근처 또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이 오는데 예루살렘과 가까운 데에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멀리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눈을 크게 떴다는 거예요 왜요? 부자들이 많아요 워낙 그들이 가져오는 11조가 커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이 부자들에게 뭔가 더 잘 오게끔 하고 싶고 오면 뭔가 편리를 봐주고 싶고 왜요? 그 부자들의 부가 탐났다는 거예요 그 멀리서 와주는 그 자체가 고맙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부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먼 길 와준 게 고맙기도 하지만 이들의 주머니가 두둑하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재물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간구하다가 솔로몬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 이방인의 뜰의 일부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돈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재물을 쉽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누구나 와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곳에 부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재물을 좋은 걸 편히 살 수 있도록 이 판을 이렇게 만들어줬다 역세권에 뭔가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곳에 건물 지켜줬다 그러면 이를테면 이거는 대통령이나 구청장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건물을 지으면 대박인데 그 건물을 우리나라의 어떤 건물도 대통령과 구청장 허락 없이는 지을 수 없어요 대통령이 특별 명령으로 한다든지 구청장이 허락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허락 없이 못 짓는 거예요 이 용도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을 그렇게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현직 대제사장과 그들 세력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많은 수익이 생겨서 자기들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이걸 그냥 관행으로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어떤 말든 신경 안 쓸고 왜냐하면 그들은 첫째 와서 11주도 안 받쳐요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이들은 와서 재물도 안 사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 그리고 천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그 장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 해서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청결케 하신 후 내 집은 만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 십자가에서 바로 못 받기신 후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이야기들이 사부금서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라고 말할 때는 이 사부금서의 기록들 이야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얘기할 때 사부금서의 기록을 50%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는 오직 예수야 나는 오직 예수야 이 얘기를 천번 만번 반복한다 해서 오직 예수가 성립되는 게 아니올시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라는 얘기는 마테마가 누가 예수님의 그 기록들의 그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그 기록대로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이렇게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봤듯이 창세기 출입기, 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부금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 그 뿐이에요 모든 구약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부금서를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게시록까지 또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얘기는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를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good news 따라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그 다음에 성경의 우리와 모든 이야기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극률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극률을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게시록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알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로를 인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양자 삼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늘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시간을 사는 게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협소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뭔가 각박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극률을 힘입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인생을 살 수 있는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 받아서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멋지게 세워져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